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카페 광역보숙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숙감정 냉두금순무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자 저기 지나가면서 하나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를 하나 발견했네요 한 50캐롯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한번 5초 드릴텐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어딘가요 자 갑니다 천천히 자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네 찾았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아주 질이 좁은 크리스탈이고요 90% 넘어온 아직 빛으로 남아있지만 크리스탈이고 네 공룡머리통 갖고 있네요 전행진 공룡머리를 하고 있는 크리스탈이고 질이 좋은 아주 건강한 녀석 가다보입니다 아직 멜라닌 색소가 빠질게 빠졌는데 네 완벽하게 다 빠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크리스탈이 92점 짜리 정도 될 것 같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일단 90점은 넘는 아주 질이 좋은 상급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아주 질이 좋아요 색갈도 좋고 색상도 좋고 약간 흰색의 핑크가 약간 있고 블루가 있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질이 좋은 상급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런거는 한 40캐리 정도 나올거에요 이상광역보숙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숙감정은 앵두금 승문보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기는 포항 다이아몬드 해변입니다 다이아몬드 해변입니다 한 달 단xa 감사합니다.